1프로티비 척박한 해외투자에 척박했던 우리나라에 미국 주식에 싹을 틔웠던 시조새 같은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부사장님이시죠. 무사히 귀환하셨습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부사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부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장우석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하나투자장권에 부장님이 오셔가지고 자기 은사님들 자기를 가르쳐준 사수님들이 계시고 그 사수님들을 다시 가르쳐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미국 주식 1세대 유일한 1세대에 가까운 장우석 부사장님이다. 라고 하시면서 부사기환을 아주 간절히 기원하고 가셨습니다. 지난주에 전내연 부장이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전내연 부장은 보이지도 않는 후배였죠. 보이지도 않는 제 후배후배니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고 솔직한 얘기로 제 동기 그 다음에 선배 바로 밑에 후배는 없게 없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뭐 제가 다 예. 일단 은퇴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분들은 농사지로 가신 분도 계시고 해서 일단 없고 지금 한 분이 계시는데 아마 약간 조금 활약을 안 하시는 분이 해가지고 거의 제가 유일한 게 아닌가 그렇게 한번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뭐 지금 뭐 채팅창에 뭐 장당군 뭐 장아담 뭐 장조세 뭐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 그 이렇게 빛을 바란 거는 몇 년 안 돼요? 한 2, 3년? 그전에는 솔직한 얘기로 뭐 미국 한다고 그러면 어 그러면 세미나 그냥 물을 한번 해봐라 라는 식의 어떤 그런 뭐 거의 뭐 비용도 안 줬고 그 다음에 워낙 이제 그 중국에 밀리고 국내 국장에 밀리다 보니까 별로 안 했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 교수님 같은 분들이 워낙 이제 잘 해주니까 지금 빛을 바라는 거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무슨 소리세요. 저가 오히려 부사장님은 저기 강의 겸 강의도 전 듣고요. 그 다음에 또 방송하시는 걸 들으면서 아니 미국 주식 시장이 훨씬 우리나라 주식 시장보다 우리 개인들 입장에서 합리적이다. 그게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국장에 오랫동안 돈을 담가놨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포트를 미국으로 옮겼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2005년까지 6년까지 32개국 정도로 물렸어요. 제가 미국부터 그 다음에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일본 다 물렸는데 유럽까지 물렸는데 제가 봐도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미국이 가장 함정인 게 아닐까. 특히 미국을 보시면 그냥 실적을 본다든지 우리가 분석이 가능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 중국은 약간 조금 약간 조금 중국에 대한 그게 있는데 그래도 국내에서 아마 동일한 시간대로 움직이니까 중국을 더 좋아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지금부터라도 미국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지금 들어오신 분 다 미국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여긴 다 우리 가족 같은 분이니까 그렇습니다. 같이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도 주제를 세 가지 준비해야 하는데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미크론 사태 이후에 아이비들의 시장 전문이 어땠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주식이 억울한 이유를 제가 한번 두 가지 기업을 말씀드려서 보여드리고 보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건스가 얘기했습니다. 테슬라의 유일한 대학만은 땡땡땡이다. 했는데 어떤 건지 좀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춰서 선분은 없습니다.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제가 오면서 봤더니 댓글에 오늘 엔비디아가 좀 많이 빠지거든요. 4% 이상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왜 빠지느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엔비디아가 빠지는 거는 두 가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비트코인이 금닥하는 바람에 채굴에 관련한 칩이 좀 덜 팔릴 것 같다. 그 채굴 칩이 보통 전체 매출이 약 4분의 2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덜 팔리면 당연히 매출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지금 FTC에서 발표하고 있는 아메디아 인수를 막고자 하는 그런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이다 보니까 일부 전문가 분들은 아메디아 인수가 물러가는 거 같네 라고 판단할 수도 계시거든요. 하다 보니까 주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뿐인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아메디아 인수권은 주가에 크게 반영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덕기사인에 대한 급락이 성장주를 좀 끌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때 빠진 게 보통 고퍼주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 게 크다고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실제 FTC에서 얘기하고 있는 아메디아 인수에 대한 소송은 그렇게 크게 보지 않아서 상관없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 번 봐드리겠습니다. 준비된 내용을 보실 건데요. 남아공 지역의 가우텅 가우텅이 원래 최초의 발견지 아닙니까? 여기가 인구 1,600명 큰 도시인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얼마나 오미크론 전파력이 큰지 보시는 그림인데요. 이 파란색이 델타입니다. 델타가 쭉 커지는 모습이 보이는데 10일부터 정확히 100일째에 극대화되는 모습. 점점을 이루죠. 그런데 오미크론은 약 50여일 만에 급등하는 모습. 수직이네요. 수직으로 올라가는 모습. 그만큼 전파력이 센 걸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중증이나 경증이나 다 차치하고 지금 전파력은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지금 급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도 제가 보기에 한 20일 정도가 되게 되면 정점을 찍지 않을까 싶어서 과거의 델타보다 한 30일도 빠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그만큼 지금 오미크론에 대한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는 모습이 전파력인데 또 한강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전파력이 세지만 감기 정도다. 들을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볍게 지나간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도 줄 섰지만 지난주 금요일날 검사에서 줄 섰다는 대부분 다 얘기하시는 게 오미크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미크론에 걸린 거 아닌가 싶어서 서 계시는데 대부분 한 가지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오미크론에 대한 걸리면 거의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무증상 무증상 아니면 격리한 감기처가 넘어간다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오미크론은 약간의 전파력은 세지만 오히려 중증보다는 경증이 많은 게 아닌가 그렇게 한번 추측이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건데요. 오미크론에 대한 최근에 조금조금 나온 기사입니다. 퍼몽콜드 바이러스 그러니까 일반적인 감기 바이러스 정도가 아닌가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이것도 역시 전문가분의 의견이지만 전반적인 의견이 아니니까 참고하시면 좋은데요. 그만큼 전파력은 세지만 약간 걸리면 감기처럼 진행할 정도가 아닌가 싶어서 이런 부분을 본다고 하면 오히려 오미크론이 와서 약간의 다시 델타 변이를 없애는 요소가 되질 않나 싶어서 시장에 올라가는 요인을 볼 수가 있는데 글쎄요. 우리 보통 보시면 감기 증상이나 최근에 감기 안전이 많다 보니까 검사 받으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오미크론의 감기 정도라고 보시면 어쨌거나 시장이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만약에 된다고 하면 이번 주에 한번 반대는 게 나오지 않나 싶어서 한번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어젯까지는 아직 추측이니까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2시간을 기다렸는데 대부분 환자들이 걸렸다는 것보다는 약간 느낌상 감기 기운이 오신 것 같아요. 감기 기운이 꽤 있다 보니까 기침도 많이 하시고 왜냐면 사실 힘들잖아요. 제가 하면서 늦게 봤지만 진짜 이게 평상시에 방역을 잘하지 않으면 이런 고통이 따른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 같고요. 솔직히 아니라 저는 좀 억울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한 석 달 만에 미팅한 거였어요. 외국 업체하고 거기서 뭔가 문제가 된 건데 석 달 만에 석 달 만에 점심 미팅을 하는 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실제 보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데서 문제가 터지는 것 같아서 여러분 다시 한번 꼼꼼하게 방역하시라고 좀 조언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들 혹시 다우라든지 S&P 오브 아스닥이 고점 대비 얼마나 밀려 있을까요? 최근에 빠진 걸 감안한다고 그러면 대충 교수님 얼마나 밀려 있겠습니까? 저는 10%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안 되면? 네. 반? 반 정도? 정확하십니다. 교수님 혹시 보신 거 아닙니까? 저는 왜냐하면 요즘 아시잖아요. 알리바바 때문에 자주 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제가 물어보면 제일 많은 답이 10% 정도 밀려있다고 보시는데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우가 5.31% 고점대에 밀려있고요. S&P가 4.25% 나스닥이 조금 많이 밀려있는데 6.85% 나스닥은 6.26% 그다음에 중승주가 모여있는 IWM이 조금 더 많이 밀려있는데 제가 보기에 4.5% 6%면 이거는 별로 안 밀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다시 한번 드리고요. 만약에 시장이 급한다고 한다고 그러면 이 정도 상승폭은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다시 한번 드리면서 중간중간 여러분도 한번 한 번씩 고점대에 얼마나 밀려있는지 체크해놓은 것도 좋아 보이니까요.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시장 전망을 말씀드릴 건데요. 11월 26일 날 오미크론 첫 발견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28일 날 야드니는 4,800을 제시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얼마입니까 혹시? 지금 얼마죠? S&P 500이 지금 얼마입니까 교수님? 제가 그거 갑자기 헷갈리네요. 4,500 4,500 4,500이니까 무조건 지금보다 올라간다고 보는 거죠. 내논 전망이지만 해서 보이는 것처럼 오미크론이 될 때보다 약하다는 가정을 하고 시장 괜찮다. 다만 인플렛이 문제가 되는데 테이퍼링 문제에는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이해하면서 4,800을 제시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JP Morgan Chase는 30일 날 발표했습니다. 5,050을 발표하는 그런 모습. 사실은 보게 되면 오미크론 문제는 곧 해결될 것이고 오히려 노동의 문제가 심각한 게 아닌가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오미크론 문제는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신경을 안 쓰네요.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DWS는 5,000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 역시 실적으로 높이 평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제시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바클레이즈가 4,800인데 또한 이것도 높은 편이죠. 하다 보니까 최근에 4건이 발표가 됐는데 거의 오미크론에 대한 문제는 인식하지 않고 있다. 크게 문제가 삼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서플라인 체인의 문제 인건비 문제는 문제 삼고 있는데 어쨌거나 오미크론 문제가 적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시장에 대한 부분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건 테이퍼링 문제가 되고 있는데 테이퍼링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재롱팔 논쟁에 얘기했지만 조금 더 빨라지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정확한 내용은 12월 14일에 발표가 될 거니까 15일에 발표가 될 거니까 그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아이비드 의견을 본다고 하면 여러분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게 맞기 때문에 시장을 좀 멀리 보는 건 맞는데요. 이거 큰일 났다 팔아야겠다 이런 것보다는 조금만 더 멀리 보면서 사실 지금은 영화를 보신다든지 넷플릭스 보시면 시간을 보내시면 좋기 때문에 시장은 너무 보시면 우리 교수님처럼 전기 보시면 다 아시는 거예요. 얼마나 밀려 있는지 그걸 왜 아십니까? 교수님 전문가도 아니신데 마음이 마음이 아파서 그런데 이제 솔직히 여기에 알리바바는 별 건이죠. 그건 별 건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두 가지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억울한 기업 두 가지를 제가 보여드립니다. 이거 보시면 눈물 납니다. 저 눈물 흘릴 뻔했어요. 바이두와 구글을 같이 보여드리는데요. 똑같은 검색 인증이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의 매출 중가율이 바이두가 812% 구글이 450%인데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주가요? 다음에 나오죠. 주가는 바이두가 10년 동안 3.87 마이너스입니다. 전혀 의외였습니다. 구글은 778% 올라가고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엄청 억울하죠. 이게 다 중국 규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해서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솔직한 얘기로 중국이 규제를 멈추지 않으면 투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 규제의 모습이 솔직한 얘기로 2003년 제가 물릴 때부터 문제가 됐었거든요. 제일 크게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약간의 어카운팅 문제 뭔가 약간의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그대로 문제 없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엔 약간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약간의 투명성이 없다는 거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다고 그러면 아직까지 어려워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 기업도 이렇게 큰 매출로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10년 동안 보여서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그러니까 엄청나게 좀 못 갔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보여드리면 마음이 아픈데 알리바바도 제가 보여드립니다. 우리 교수님 때문에 좀 죄송합니다만 알리바바 7년 동안 매출 증가했는데 왜 7년이냐면 왜 7년이냐면 상장한 지 거의 이거 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좋은데요. 알리바바가 931% 매출 증가를 보였고요. 아마 391%인데 주가는요. 알리바바가 97% 올라왔고요. 아마존은 1001%가 올라오면서 10배 가까운 상승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솔직히 알리바바 100%에 아마존이 1000% 아닙니까? 이 정도의 차이는 너무나 심한 거죠. 솔직한 얘기로. 왜냐하면 실적이 솔직히 더 좋아요. 알리바바가.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단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규제죠. 규제밖에 없거든요. 규제 때문에 죽을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솔직히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솔직한 얘기로 알리바바를 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매도하라. 손절하자. 그걸 그러니까 손이 안 가요. 못하죠. 저희도. 저도 말씀 못 드리고 제일 많이 물리신 분이야 우리가 흔히 아는 분 살리 뭔가 많이 물리했겠지만 그분. 그렇죠. 그분을 워낙 멀리 보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아마 지금 보유하신 분 상당히 속이 쓰리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손절하는 말 못 드릴 것 같아요. 팔다. 이런 말씀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너무 좋고 지금 매출 증가를 보시게 되면 900% 아닙니까? 이 정도 나오는 기업이 거의 없거든요. 해서 조금만 더 가져가면 좋은데 죄송스럽죠. 그 얘기한 지가 언제 됐습니까? 얼마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좀 더 멀리 보시면서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라고 조언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찰리몽거 형님은 요즘 본인이 물리시더니 다 같이 죽자고 악담을 있는 악담 얻는 악담 다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시장에 대한 약간의 과열된 부분을 지적하셨고 또 비트코인은 얘는 만들어지면 안 될 거였다. 그러니까요. 올폭락시키고 그러는 바람에 비트코인 관련주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솔직한 얘기로 비트코인의 악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시장이 약해졌기 때문에 한 방에 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만큼 체력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인 건데 비트코인의 하락은 치명적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비트코인 그렇게 투기적인 수단이란 혹시 보십니까 교수님? 비트코인? 그건 지금 그 정도까지 아니거든요. 지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우리 창가 먼거님께서 약간의 나이가 좀 많으시다 보니까 약간의 좀 뭐랄까요? 이해 못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비토요. 비트코인과 비토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이 9%가 빠졌고요. 같은 기간 동안 비토는 비토 ETF죠. 19%가 빠졌거든요. 그 차이를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도 혹시 아십니까? 왜냐하면 비트코인 때문에 비토 ETF에 투자심물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두 배가 하락한 거예요. 비토는 비트코인 ETF는 왜 혹시 한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보통 보게 되면 예전에 원유 선물 원유 ETF 똑같은 모습인데 우리가 롤업을 하지 않습니까? 롤업을 할 때 보통 콘텐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물건을 팔고 지금 현재 선물을 팔고 다음 월급을 비싸게 살 때는 저희가 손해를 보죠. 롤업이 많이 나가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싸게 팔고 비싸게 사는 걸 반복하다 보니까 손해를 보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선물 ETF는 백어댓이 정상인데 콘텐코가 나올지 백어댓이 나올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콘텐코가 나와주면서 선물 ETF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비트코인의 어떤 파생 ETF도 역시 약간은 힘들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제가 봤을 때는 아예 비트코인 사는 게 낫지 않을까? 그것도 0.1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0.1주 알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키뱅크가 오랜만에 애플에 대한 비중학대견을 제시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목표주가 191달을 제시하면서 업사이드가 18%를 제시했거든요. 올라가는 폭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 세 가지로 들었습니다. 서비스 부분의 매출 증가가 주요하다 하고 있는데요. 서비스 부분의 마진율이 70%입니다. 엄청 남는 상사죠. 그런데 저도 애플 뮤직을 지금 매니저 듣고 있는데 100원을 보면 70원 남기는 상사죠. 아이폰이 30% 매출이니까 2배에서 잘 나오는 실적이 좋은 기업이니까 좋은 부분이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3년 뒤에 매출이 1000억 달러를 전망하고 있다. 1000억 달러를 하면 전체 매출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겁니다. 점점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지금의 아이폰에 만약에 덜 팔린다고 그러면 서비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잘 보시면 좋은데요. 주가가 소폭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애플이 살아나야지만 장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올라가기를 기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애플도 있으십니까? 혹시? 네. 빅테크는 있습니다. 다 있습니까? 하나 빼고 다 있습니다. 하나 빼고 하나가 뭐가 없는 거죠? 빅테크라고 해야죠. 넷플릭스가 없습니다. 넷플릭스가요? 그런데 넷플릭스가 이렇게 또 올라갈 줄은 솔직히 몰랐죠. 넷플릭스가 아 최근에? 네. 원래는 원래는 넷플릭스가 안 좋을 거라고 다들 예상 좀 했었잖아요. 성장을 둔화를 많이 저도 넷플릭스가 게임 뭐 이 얘기를 하길래 아이고 얘네들 뭐 십자 남가 보다 이렇게 해서 그거는 그때쯤 뺐거든요. 그리고 또 그 돈까지 알리바바에 던졌죠. 아 더 맛있군요. 안 되려면 뭔지도 못하겠어요. 그건 뭐 제가 농담이고요. 자 그 다음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모건스텐니 아담 조나스입니다. 이분은 테슬라도 역시 1200달러를 제시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되게 좋아하는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테슬라의 지배력을 무너뜨릴 유일한 회사가 리비안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러면 반칙이죠. 두 가지 회사를 다 좋아하시니까 그런데 일단은 리비안이 왜 유일한 회사가 되는지를 몇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요. 똑같이 비중학대 이를 제시하면서 목표지과 137달러를 제시했는데 지금보다 지금 100달러니까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폭이 크죠. 약 40% 이상 업사이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아마존의 뒷배 보는 거죠. 그만큼 큰 뒷배가 있다 보니까 든든하다 얘기했고요. 두 번째 전기배달 전기배달 밴에 대한 기대감 원래 이게 좀 부족하대요. 변기밴이 하다 보니까 이 전기밴을 만들고 있는 기대감이 풍부하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존이 향후 5년까지 5년 뒤까지 30만 대 주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매출을 거기서 해줄 것이다 하는 기대감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좋은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렇지만 주가는 약간 밀리고 있습니다. 왜 밀릴까요 혹시? 그러게요. 감이 없는데 전 지금 전기차가 폭락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최근에 많이 올라왔고 너무 많이 올라와서요? 너무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지금 다 빠지고 있거든요. 고퍼주 많이 급대가 빠지고 있다 보니까 테슬라 그다음에 루시드 그다음에 리비안까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주가가 지금 반응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기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점이 179달러였습니다. 아직까지 멀어 보이고 있지만 아마 지금 처음에 매수하신 분들은 거의 본전까지 많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이 정도의 리포트라고 하면 충분히 해볼 만하기 때문에 보통 한 10개, 20개 정도 보유하신 분들이 포트폴리오 구성되신 분들은 한 점으로 가진 게 어떨까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리비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오늘 중요한 기사인데요. 이게 엔비디아 기사거든요. 하나는 좋고 하나는 안 좋은 겁니다. 하나가 좋은 게 뭐냐면 만약에 내가 딱 하나의 메타버스를 산다고 그러면 이게 엔비디아죠. 엔비디아. 옴니버스에 대한 기사. 조금 전에 나왔던 기자분 옴니버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3D 협업 가상 플랫폼인데 이걸 통해서 보통 만드는 거죠. 그런데 보통 기업들이 이걸 통해서 한번 해보고 만약에 안 되면 엎어버리면 되는 거고 되면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이 옴니버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대로 보게 되면 400억 달러에 달하는 암에 대한 인수가 물 건너갔다라는 기사가 나와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디에 더 방점을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냥 뭐 위에 거에 더. 교수님은 어디에 방점을 주시겠습니까? 저는 뭐 위에 기사에 더 방점을 주면서 엔비디아를 더. 지금 암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기대감이 있지만 암에 대해서 우리가 매출이 올라온 게 있습니까? 없죠. 약간 예전부터 새로운 반도체 구조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에 있는 것뿐이지. 물론 주가는 좀 빠지겠지만 이 기사가 언제 나온 건지 혹시 아세요? 이 기사가 원래 났는데 금요일에 나온 겁니다. 금요일에 나왔는데 금요일에 주가가 4%가 빠졌거든요. 그날 지수가 2%가 빠졌습니다. 보통 그날은 고퍼주 많이 올라온 게 다 빠지는 모습 보여가지고 그날 4%면 일반적인 하락이었거든요. 영향 없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네요. 그렇죠. 그냥 무난한 하락이었죠. 오더비가 8%가 빠졌습니다. 오더비가. 천하의 오더비가. 그러니까 그날은 다 빠지는 그런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암에 대한 인수가 물 건너갔다는 이 기사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주가에 반응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날 많이 빠진 거는 최근에 많이 빠지고 오늘 빠지고 있는 모습은 비트코인에 대한 약간 주가가 빠지면서 채굴이 좀 안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채굴이 좀 덜 팔릴 걸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 그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늘 얘기했습니다만 파월 연주의장이 지금 원래 비둘기파였는데 약간 맥파로 바뀌었잖아요. 바뀌면서 뭐라고 했냐면 테이퍼링이 좀 빨랄 수 있고 그 결정은 12월 14일 하겠다 얘기했거든요. 10, 15일까지 열리는 그때. 그런데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어쨌거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기술주들은 빠질 거예요. 그 기술이 빨라질 거니까 빠질 거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주요한 게 아닌가 싶어서 암에 대한 인수 불발은 주요한 기사가 아닌 것 같다. 말씀 다시 한 번 드리면서 보유하신 분들 만약에 암에 진짜 불발되면 주가가 좀 빠지겠지만 이 엔비디아는 회복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냥 가져가는 게 맞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여러분들 대부분 다 어떤 퍼가 높다거나 아니면 최근에 많이 나온 전문이 빠지는 경향이 심하거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빠지는 흐름을 아셔야지만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걱정하지 마시고 좀 더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아까 보니까 몇 가지 올라오는 글 중에 아예 암에 대한 인수가 불발을 했다는 기사가 올라온 글이 있었는데 그거 가짜 뉴스입니다. 불발 된 게 아니고 불발될 걸로 보는 전문가 한 분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게 또 사실은 소송을 걸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FTC가 소송이 꼭 이기라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오히려 회복할 거기 때문에 편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이번 주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번 주에 나스닥 및 주요 지수가 반당할 거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엔비디아도 반당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선물 지수 흐름을 잠깐 살펴볼 건데 오늘 아마 여러분들도 보시면 약간 의아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물이 보시는 것처럼 한번 새로 고침하고요. 선물이 S&P500이 0.4% 올라가고 있고요. 다우가 0.72% 올라가고 있는데 나스닥만 0.2% 빠집니다. 엔비디아가 빠져서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군요. 엔비디아하고 테슬라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빠지고 있는 거고요. 테슬라는 아시겠지만 일로머스크가 원래 예정되고 있는 주식을 팔고 있는데 100억 달러 넘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표가 150억 달러이기 때문에 거의 근접한 게 아닌가 싶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오늘 기술주의에 대한 하락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실시간 매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딱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두 가지가 딱 보일 건데요. 붉은색이. 교수님 보이시죠? 두 가지의 붉은색이. 보이시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제가 체크해 드리면 이겁니다. 엔비디아. 엔비디아. 그런데 엔비디아가 빠지면 같이 빠지는 AMD입니다. 같이 빠지죠. 항상. 같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오늘 역시 아까 얘기했던 아메리다 인수 불법권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비트코인이 빠진 거에 대한 채굴치에 대한 매출 부진도 염려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주가가 빠진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테슬라 루시드 전기차가 빠지고 있는데 이것도 일론 머스카 주식을 판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워낙 많이 올라온 고퍼주가 빠진다는 것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포드라든지 GM도 좀 주가가 재미없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워낙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 나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페이팔도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페이팔도 좀 반등하다가 다시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안타까운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다행스러운 것은 다행스러운 것은 금윤주가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 금윤주가 오랜만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끝에 있는 에너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최근에 붙임이 심했던 종목으로 좀 반등사가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편하게 보시면 좋은데 오늘도 모더나가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특징이 없어 보이니까 가볍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약간의 이 어려운 시장을 틈을 타고 게임주가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액티비전, 블리저드, 일렉트로, 나치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인다는 것도 특징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보여드린 애플이 오늘 좋은 의견이 나와주면서 1.24% 제가 보기에 애플만 꾸준히 올라와주면 아마 나스닥이 많이 안 빠질 겁니다. 아마 안 빠지는 게 아니고 플러스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일 거기 때문에 애플을 같이 응원해 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서 이번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승의 흐름이 뭐냐면 여기 있는 필수적인 소비재 종목들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월마트, 코스트코, 타깃, 프로스텐, 개무와 같은 것들이 올라와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돈을 못 벌면 양치질을 한 달에 한 번 한다. 남들에게 꼬지하는 일을 아니면 면도를 일주일에 한 번 한다.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 물건이 팔리는 이런 소비재 물품들은 많이 팔리다 보니까 선방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인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용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여튼 그래도 하여튼 저는 오늘 주식시장이 그래도 잘 반등하는 종목들이 많은 것보다 우리 장호석 부사장님이 무탈하게 돌아오신 게 더더욱 반갑습니다. 마치 주가 지수 20% 가까이 오른 것 같은 제가 왔기 때문에 오늘은 솔직한 얘기로 지금 나스닥이 마이너스 아닙니까? 오늘 올라올 겁니다. 네. 풀어서 될 거라고 믿으시죠? 그럼요. 왜 부끄러웠어요? 제가 얘기하고 좀 뭐하는데 그렇고요. 잠깐 기사 몇 가지 보고 끝낼게요. 기사가 나왔으니까 중요한 게 별로 안 보이고요. 콜스라는 리테일러가 있습니다. 이것도 소매점인데 이거는 2.8%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행동 뒤 투자자 엔진 캐피탈이라 해서 일단은 이 지분을 좀 매수하는 걸로 보이는데 어쨌거나 지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인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분의 한 1%를 콜스 지분의 1% 인수하는 걸로 보입니다. 보통 행동 뒤 투자가 지분을 인수하면 주가 대부분 올라가니까 가볍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리바바는 이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닌데 새로운 CFO가 임명이 됐나 봅니다. 그래서 뭔가 좀 새로운 분을 임명해가지고 회사의 분위기 바꾸려가는 노력이 보여지고 있는데 어쨌거나 어쨌거나 알리바바는 규제가 좀 풀려야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새로운 CFO를 우리 시진핑 아드님 정도 모시면 웃검 나죠. 그러면 이제 사안가죠. 사안가. 사안가. 사안가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일까지는 없을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별로 안 친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일까지는 없을 것 같다. 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라고 하는 기업인데 이 회사는 아시겠지만 모든 회사의 자산을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회사인데 비트코인이 폭망하는 바람에 주가가 7.9%가 극락하고 있는 모습 보인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은데 이런 기업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업들은 어차피 모든 자산이 다 비트코인이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지난주 금당 갈 때 엘살바드로인가요? 네. 그 비트코인을 자기네 국정 뭐르죠? 법정 앞에. 법정 앞에. 그 국가는 저점 매수해서 성공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국가도 있는데 글쎄요. 국가에서 그런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공주 항공주 스피릿 에어라인 이건 간단히 보시면 좋은데 오늘 투자금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인라인에서 인라인은 이제 보유 정도 보시면 되겠죠. 아웃퍼평을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주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솔직한 얘기로 항공주는 아직까지 좀 멀어 보입니다. 아직까지 멀어 보이기 때문에 오미크론 때문에 이것도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스턴비어가 있는데요. 사뮐어 잭슨 맥주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만드는 기업인데 보스턴비어가 정말 한 100만 년 만에 100만 년 만에 투자금이 올라가는 걸 처음 봤습니다. 언더퍼평에서 마켓퍼평으로 그러니까 매도의 중기부 올린 거거든요. 코인이 올렸는데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워낙 실적이 안 좋았던 그런 기업이고 또 여기 보스턴비어에 있는 하드셀처라는 음료가 있어요. 음료가 한 술 약간 과일만 나는 술 같은 건데 그게 이제 안 팔려서 주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오늘 어쩌다가 또 투자금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똑같이 또 아까 얘기했던 일렉트로는 아치 게임에서 똑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시티가 의견을 올렸네요. 사실 이제 지금 주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다. 매수 기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렉트로는 아치까지는 괜찮아 보이는데요. 액티비전 블리저드는 아직까지 성추문에 대한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추문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원리하시고 나머지 게임주들은 좋아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거죠. 암에 대한 인수권 이외에서 지금 여러 가지 태클을 보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한 부분 때문에 엔비디아가 빠지고 있는 기사가 나와서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다양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다큐세인이 빠지면 성장주의에 대한 하락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비트코인 때문에 하락하는 거 그다음에 또 FTC가 수성하고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복합적으로 악재가 겹추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오랜만에 겹추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300달을 깨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300달을 지지 여부를 좀 보아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지가 된다고 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이렇게 또 중국 주식 미국 주식 그리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테마들 하나하나 다 알아봤습니다. 사실 저도 주식 투자하면서 제가 혼자 알고 있는 섣부른 아니면 불완전한 지식보다도 주변에 많은 이런 전문가들과 제 의견을 던지고 다시 배우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판단이 더 공고해지거나 판단을 수정할 때 더 좋은 소식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3%가 여러분들께 존재하는 이유가 그거인 것 같고요. 우리 장 부사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또 마무리하고 새로운 공부하고 다음 방송에 금쪽같은 소식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모두 무탈한 밤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리서치명감 엘시증권과 삼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삼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전기차 AI 이런 시대로 간다면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기업들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공급망을 주도하는 어떤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초과 수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90년대 중반에 이러한 쇼티지를 한 번 겪었고 2000년대 초반에 한 번 겪었고 2017년에 한 번 또 겪은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 섹터의 넘버원 애널리스트 김준성 파트장의 3시간 특강과 레포트까지 담았습니다.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필수 코스 자세한 사항은 삼프로TV 앱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삼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하게 물어봐